인트로 합시다. 인트로. 인트로듀스 마이셀프. 그럼 유튜브 준비, 유튜브 준비. 안녕하세요. 렉지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이에요. 오늘 할 컨텐츠는 뭐냐면 우연. 이거예요. 트랙볼. 트랙볼 최신형을 샀습니다. 이전에 유튜브와 컨텐츠에서 구형을 샀었는데 이건 4만 원짜리고, 이거 얼마죠? 13만 원이니까. 10만 원이 넘어가는 최신형 트랙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뭘 할 거냐면 배그를 할 겁니다. 오늘도 배그를 할 거예요. 과연 구린 트랙볼로는 치킨을 못 먹었었는데 좀 더 좋은 걸로는 치킨을 먹을 수 있을지 해보겠습니다. 꺼져. 그래서 조금 바뀐 점이 뭐냐면 여기는 배터리 형식이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충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최대 4개월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목 그게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돼요. 아니, 아니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손목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리뷰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좀 더 뻑뻑해졌다고 해야 돼요? 이 마우스 커서는 좀 더 정밀해졌는데 단점이 너무 뻑뻑한 느낌? 에임이 미끌리진 않아요. 확실히 좀 상급 같은데 단점은 이게 너무 가속이 아예 없네. 마우스의 가속이. 내가 딱 움직이는 만큼만 가. 그래서 휙휙 돌리기가 어렵네요. 와 이거 씨. 트래킹 너무 어렵다. 에임이 세밀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전 마우스보다 확실히 근데 세밀하게 하기는 더 쉬워졌어요. 저번 마우스보다 단점은 마우스가 좀 커요. 이전 마우스는 한 손이 딱 들어와서 약간 안정되는 사이즈라면 이거 너무 커요. 어떻게 조각을 하는지 ㅋㅋ 어죽 아 으어어어어 으어아아아! 야 이걸 주냐? 야! 이걸! 야! 이걸...! ...이거 일bridge 나왔네? 이거 주네? 왜? 어? 보급이네? 어? 내 코 같은데? 어? 뭐지? 이 녀석이? 안녕하세요? 고인물 같으면서도 고인물이 아니었어. 일단은 한 더 버티면서 기다릴 건데 주변에 너무 저게 없네요. 이게 외곽이라서 그럴 거에요. 이쪽 외곽이라서. 멘션으로 들어가는게 아 근데 지금 인원이 많아서 멘션이 센터가 되어버리면 단점이 여기 먹고 있을 거고 이쪽 다 먹고 있을 거거든 40부터 시작해서 지금 프리즌 여기 위도 먹고 있을 거고 와 완전 이거 빨리 가야 된다. 개 빨리 가야 돼요. 인원 30명이라서 이거 빨리 가야 돼. 다 필요 없고 먼저 가야 돼. 저 북쪽까지 따겜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여기. 근데 UAG 보호하기엔 별로 안 좋은 자리긴 한데 dot com 일단은 자리 잡고 있고 저 집 박을 걸 그랬다 그냥 저기 돌에 있네 아이고 너무 늦게 던졌다 공중에서 터진다 맞아겠는데? 저기 오른쪽 언덕에 자리가 먹히면 조금 이 친구 왜 연막 부리죠? 보려고? 어? 이걸로 온다고? 나무 뒤 뭐야? 저기 누워있네? 뭐지? 이 친구? 저설적인 친구구나 아 갓봐 영남 안대 피? 아 근데 가기 타이밍이 늦었는데? 아 나 망했네 차피가 너무 없는데? 언덕 운영하기에는 차피가 너무 없는데? 총은 좋거든요? 근데 에임이 구리해서 이거 끝라인 차원형하기는 좀 끝라인에서 라인 딸려면 에임이 돼야 되거든? 이렇게 에임이 안되면 라인 오는 애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쫄린다 아 저 오토바이가 어디로 돌지 모르겠다 오른쪽으로 돌 것 같은데 느낌은 토미건?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가 잡아줬어 뭐야? 핵이야? 어떻게 맞춘거야? 핀인가? 지금 나무 한명 근데 이 나무로 들어가면 양각인데? 구상이 없어? 개망했네 이거 1등하기 글렀다 1등하기 글렀어 저 앞에 달릴 때까지 적이 없을 리가 없거든? 7명인데 오른쪽은 일단 필수로 있고 저기 끝에 한명 체크됐고 왼쪽도 있네 저기 불리는거 보니까 지금 라인에 있네 오토바이 탔고 1평집 안에도 있을거에요 아마 1평집 안에 일단 있고 1평집 안에 일단 있고 어 어 나가? 알았어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điều그랩의 마우스를 잡아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